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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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두번째 이야기 로스카보스 미국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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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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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누울 수 있는 가니 쇼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는 강거랑 다리미. 이렇게 가운이 걸려있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있습니다. grace your book이는及OO Lề가 Rock 가게 Everyone looks for sale, 이렇게 곧тора께서 ego hank seu 가게 bucket", 여기 이런 하는 작업싫은 서울도 요 debt, 이렇게 좋고, 저는 어디 culturally 가진 게 bigger,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돌핀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그 갑자기 코로나 뭐 그런 거를 쓰는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타리아나 이런 데서 왔냐고 해가지고 우리 왔으니까 예스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김도연만 처음에 그거를 사인을 했는데 그 예스라고 쓴 걸 보더니 와가지고서는 너도 하래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낙타를 사라고 뭐라고 했죠? 사인이요 사인을 했죠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왔다가 사인을 했죠 그랬더니만 어 뭐 그러고 이제 끝나고 여기 팔찌도 차고 다 했는데 낙타를 막상 타라고 하는 등이 막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따라오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고 현장을 주차하게 막 구차한 변명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꺼지라고 있습니다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